안녕하세요. 금요일 밤입니다. 오늘 센터에서 근력운동 1시간 반 등이랑 하체 슈퍼세트 진행하고 유산소 운동하러 밖에 나왔습니다. 제가 러닝머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요. 오늘은 밖에 나와서 국내 편의점 5불데를 돌면서 시장조사도 하고 윈도우 샤워핑 못 먹는감 쳐다본다라고 요즘 맛있는 거 뭐하나 물어보고 사장님한테 요즘 뭐 잘 팔리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10대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뭔가 물어보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유산소를 하게 됩니다. 많은 걸음으로 걷고 유산소 운동하고요. 여러분들도 느끈들끈. 그리고 가요드 성공하세요. 안녕.